보면은 약간 아줌마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를 옆에서 보면 친구로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고 나이에 비해서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개구장이 해맑은 모습도 있고요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어른스러운 면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아줌마나 할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일 때가 더 신나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작지만 몸은 왜소하고 작지만 그래도 강한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잇따떠떠 큐리 큐리언니는 일단 굉장히 여성스럽고 애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저한테 이 인터뷰 옷을 입는데 자기가 파란 옷을 들고 오더니 너도 파란 옷 입지 않을래? 나랑 맞춰 입자 이러는 거예요 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순간 그래 파란 옷을 입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여성스럽고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안 올래? 너무 귀여워요 요새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언니가 너무 좋아지고 있네요 큐리언니는 음 특이하지 지금 3년 좀 넘게 같이 보고 있는데 늙질 않아요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언니는 음 그만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뭔가 그런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순수함이 아니라 그냥 되게 자신만이 갖고 있어요 네 깨끗해요 음 그럼 뭐 뭔가 만약에 기분 상했다고 해도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그냥 자기 정화를 잘해요 그런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사실은 언니가 언니랑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낯설잖아요 낯설 때는 언니가 말이 많이 없어서 언니가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아 언니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정말 말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어 응 되게 좋은 언니 네 되게 여자예요 천상 여자 같은 스타일 그죠 응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을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유순하고 굉장히 참 순수하고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름이도 아름이가 본 큐린은 큐린은 진짜 얼마 본지 얼마 안 됐지만 짧은 시간 내에도 좀 알고 있었던 건 되게 4차원적인 매력이 있으시고요 빠질 수 없지 진짜 근데 뭔가 그게 되게 진짜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맞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언니이신데도 되게 진짜 언니들 말씀처럼 되게 어리세요 되게 진짜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일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언니답게 또 그런 게 되게 일단 제일 4차원적인 게 제일 먼저 언니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진짜 팀 멤버 아름다이스 네 아름이는 지금 제 생각에는 티아라의 복덩인 것 같아요 어 사실 새로운 친구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에 있어서 걱정을 하게 됐었어요 어떤 친구가 들어오게 될까 우려도 있었고 또 이제 티아라의 모습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정말 한 번에 날려줄 만큼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착하고 예의 바르고 어 책임감 있고 그런 너무 괜찮은 친구가 들어와서 지금은 티아라한테 복덩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착하고 예쁜 동생이에요 아름이 되게 귀엽고 또 정말 막내 같은 정말 막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정말 그런 귀여운 동생이고 인사성도 너무 밝고 하얗고 또 키도 크고 귀엽고 예쁘고 또 뭐든지 그래도 언니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 착한 동생인 것 같아서 잘 들어와 줘서 너무 고마운 그런 귀여운 동생인 것 같아요 소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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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언니는 저희의 리더인데 정말 그냥 딱 리더 같아요 보면은 책임감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언니도 저희 언니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수하고 너무나 너무 착해가지고 소윤언니도 약간 소윤언니는 아빠 같아요 아빠 잔소리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잔소리 하다가 이렇게 챙겨주고 달래주고 이런 면이 또 있어서 귀여워요 제가 느끼는 소윤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귀여운 귀여운 귀여움 진짜 귀여움인 것 같아요 귀여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귀여워지는 것 같고요 응 또 일할 때에는 그래도 저보다는 한 살 어린 동생이지만 더 언니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 현재 리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멤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서 응 리언동이 나자 호민네 네 네 호민이는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에요 너무너무 귀엽고 재밌는 친구인데요 일단 부러운 부분도 많아요 어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멤버 중에도 한 명이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또 외모적으로도 또 타고난 예쁜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요 매사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고 또 팀 내에서 너무 재밌어요 굳이 재밌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 호민이 저희 엄마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무대에서 호민이 같지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무대에서 호민이가 진짜 멋있게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친구에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멋있고 또 평소에는 재밌는 부분도 많고 이제 호민이 이름만 들어도 저희 멤버들이 막 깔깔깔 대고 웃을 만큼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귀여운 동생인 것 같아요 아이스테리오 지연 댄스 아이스테리오 지연 댄스 지연이 올해 스무 살이 됐어요 지연이는 아이쿠 올해 성인이 됐는데 음... 지연이는 굉장히 웃을 때 너무 귀엽고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표정으로 뭔가 무대를 하거나 섹시한 걸 할 때 굉장히 언니들보다 훨씬 섹시하거나 성숙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팔색조 같은 매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현장 진행 짱이지 맞아요 이렇게 뭐 촬영하거나 이럴 때 막내지만 막내 아니구나 이제 막내였던 그래도 막내 라인에 속하는 친구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거의 매니저 오빠와 가깝게 이렇게 일처리를 탁탁탁탁 나눠서 빨리 일처리 정해주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한 매력이 있죠 응 올해 갓 스무살 됐는데 그 전부터도 그래도 뭔가 되게 성숙했어요 10대인데 우리랑 되게 거리낌 없이 사실은 막내라고 하면 굉장히 막 걱정도 하고 오히려 저희가 뭐 막 행윤하고 이러다가 뭐 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오히려 그런 게 되게 계속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데 신경 쓸 수도 있는데 혼자 알아서 척척 다 하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죠 네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뭐 일을 할 때도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너무 잘하니까 되게 약간 그런 든든한 동생? 네 지연이는 든든한 동생이에요 뭔가 기댈 수 있는 뭔가 지연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넌 그래 아니 지연 언니는 일단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진짜 진짜 뭔가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언니가 되게 리더십 있게 언니들이 되게 힘들고 정신 없을 때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연습하면 되게 기분 상하고 제가 틀리면 좀 화도 낼만도 한데 지연 언니도 그렇고 다른 언니들도 그렇고 되게 막 즐겁게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부담도 덜어주시고 해서 너무 진짜 좋았고 지연 언니가 일단 되게 동생을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언니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끔은 언니들한테 되게 동생스러운 그런 애교도 막 보여주는 게 그게 좀 부러워요 저는 애교가 없어서 너무 많아 은근히 있었죠 그래서 일단 지연 언니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진짜 리더십 있고 잘 하고 잘 챙겨주시는 언니 되게 좋은 언니인 것 같아요 너도 애교 많아 아르미 아르미는 막 뭐 아! 언니! 막 이런 게 아니어도 언니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서 막 포도 막 가져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먹을 게 항상 막 가방이 많아요 조용히 와서 가방을 열어요 자기 가방을 언니 과일 드실래요? 그쵸? 그냥 그런 모습이 귀여워요 언니 오늘은 찌익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교가 없어서 먹을 걸로 애정 표현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끔 만약에 배부르시거나 아니면 안 드실 때 가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맨날 모르겠다 아 너무 웃겨 이제 앞으로 가서 다 먹을게요 아 나 오늘 김밥이 약간 매운데 계속 먹었어 아르미 지연이가 동생이 없다가 생겨서 더 아르미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잘 괜히 막 처음 언니 제목하니까 언니잖아 막 아줌마!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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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데뷔한다고 들었을 때 일본 데뷔한다고 들었을 때 저희가 정말 빨리 준비를 해야 됐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언어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저희한테 힘든 숙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 저희와 만났을 때 굉장히 큰 환호와 또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큰 환호성에 더 힘입어서 더 열심히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뽀삐 뽀삐 데뷔를 했는데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 바로 1위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놀랬고 또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지역 지역마다 이제 전부 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어 오사카? 오사카 팬분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사카 팬분들 중에서 저의 팬분들께서는 코에 저처럼 점을 찍어서 단체로 저를 부르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해서 기억에 정말 남습니다 저는 장소나 음식보다는 이제 전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 곳마다 다 따라와 주신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고 네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전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저희를 계속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고 이제 그분들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가까이에서 팬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부득한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의 약간 심적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좀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던 것 같고 또 각자 멤버들끼리의 개인 무대도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득한 공연이었나 저희가 부득한 공연 때 앵콜 무대를 하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들어주신 게 있었는데 그렇죠? 부득한인가요? 그게 제가 그걸 보고 부득한 공연이